아 쉰 말이야. 화장실 한 번만. 이번에 스프레이트 먹어야지. 준혁이요. 한 달 동안 지읏 같은 카톡 이모티콘 보내도 차단 안 해줘서 고마워. 잘 갔다와 칠라는 11일 뒤에 공익신청해서 갔다 올게 3년차야. 야 인건하. 니 이거 내가 보여줘도 되냐? 너 내가 이거 보여줘도 되냐? 자 본인의 허락을 봐. 인건하 보여줘도 되냐? 이거 보여줄까 말까? 아 보여줘? 자 제가 12월 4일부터 통보가 났었죠. 정확히 12월 4일이었거든요. 그 통보가 난 이후로부터 11월 5일부터 이 새끼가 나한테 굿모티콘을 보내주더라고요. 선물로. 그 굿모티콘. 충성충성. 이거를 보내주면서 11월 5일 충성충성. 일단은 오전에 한 번 보냅니다. 그리고 나서 저녁. 자 일단 이거부터 시작이에요. 자 오전에 한 번 보내고요. 그리고 또 보내고요. 다음날 또 보내고요. 또 보내고요. 하고요. 자 또 보내고요. 그리고 이제 소등 갑니다. 이제부터는 콤보예요. 소등 좋은 아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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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0 좋은 아침. 까지하면서 오늘 까지 한 달 내내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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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.. 이걸 차단은 안한대